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이종수야 이종수 이종수 왔네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맨이라고 합니다 혹시 무슨 날씨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?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?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뼈속같이 무리를 베이스 맨이! 맨이! 자리까지 있어 혹시 현미하고 연락돼세요? 맨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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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배hein! 맨! 맨!! 맨! 맨 무슨 삼 Bettini 많아? 맨이! 맨! 맨schnya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